반갑습니다. 뉴욕 캐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한국 생활에 있어서도 신용관리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관리가 잘 안되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 신용관리를 여러분들께서는 크레딧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신용상태는 좋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신용이 떨어진 상태라고 판단하십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상승이 되고 있고 환율은 엄청 뛰면서 금리는 오르고 있고 또 경기는 좋지 않아서 수입은 적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신용관리, 크레딧관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이 계기가 되셔서 바로 신용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크레딧코드, 크레딧관리에 대한 스코어를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면 디스피트, 논쟁의 거리로써 여러분들의 신용상태를 좀 조정하시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제생활에서 신용점수는 여전히 관심도가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살고도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경기침체 등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소위 불확실성 경제 시대에서 개인 신용점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신용점수 자체가 개인의 경제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니죠. 하지만 경제활동에 관련된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Fair Isaac Corporation이 개발한 FICO, FICO, FICO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FICO가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용점수죠.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딱 눌러서 내가 지금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은 은행들,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이 FICO, FICO에 대한 신용점수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이 신용점수가 800점 이상이면 최우수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죠. 그리고 740점에서 799점 사이라면 매우 양호한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를 800점을 넘기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800점 넘기는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점수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페이오프를 빨리 한다, 코사인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의 카드를 좀 적게 가지고 있는다, 페이먼트를 잘 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크레딧스코어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산정 방식과 점수를 결정을 짓고 있는 요인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용의 점수를 산출하는 요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환기록, 페이먼트 히스토리로서 전체의 신용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 달 전에 한국에 비즈니스 출장을 갔다가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6불의 페이먼트를 갚아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접속을 해서 페이먼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바꾸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서 로그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달이 미뤄졌습니다. 결국은 두 달째가 돼서 미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이 부분이 연체가 됐다고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6불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상환기록, 페이먼트 히스토리로 35%를 차지하는 신용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 부패로 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토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금 권해드립니다. 자동납부, 오토페이, 각종 요금의 납부기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23일 날은 무엇이 나가고 10일 날은 핸드폰에 요금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잊어먹죠. 기억력도 그렇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꼭 나가야 되는 것들은 날짜 계산을 잘하셔서 오토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자 비코 점수 산출 여행 중에서 신용 사용률에 해당하는 대출 사용량 자 내가 론을 받으신 것에 대한 어마운트 오드로 30%를 차지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내 신용카드 신용점수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어마운트 오드 얼마나 잘 갚았느냐 총신용 사용 한도액 중에서 실제 사용 비율로 약 30% 미만이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내 크레딧 카드의 한도액이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에서 300달러 이상을 안 쓰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300달러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페이먼트는 조금씩 갚아 나가더라도 그것을 유지해야지 1000달러의 내 한도액에서 500달러, 1000달러까지 쓰게 되면 신용점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많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크레딧 계좌 개설 기간이 신용점수 산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라고 합니다. 자 내가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십니다. 뭐 쓰던 안 쓰던 종류별로 해서 한국 마이리지를 쌓기 위해서 뭐 주유소에서, 게스 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뭐 리월드 프로그램 여러가지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신용점수의 기준 중에서 세 번째는 내가 크레딧 카드나 크레딧 계좌 개설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피리어드 그게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크레딧 계좌 개수와 조회 횟수. 자 중요하죠. 내가 자동차를 새로 갈 때 여기저기 쇼핑 어라운드를 하는데 A라는 회사에 가서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신용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면서 내 스쿼아를 띄워봤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 또 가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또 띄워봤다. 그런 것에 좌우를 대느냐.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 신용점수의 15%를 차지하고 또한 조회 횟수는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800점 점수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750점 이상을 신용카드 내 신용 크레딧 스쿼아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결정 요인들을 만족시키고 계시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와는 반대로 내 크레딧 스쿼아가 낮다면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요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 또한 크레딧 스쿼아 점수가 높다고 해도 이를 꾸준히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정 요인을 만족하고 계속 생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언론적이긴 하지만 모든 페이먼트를 제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페이먼트 기록은 신용점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포함해서 각종 청구서, 유틸리티, 페이먼트에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준수를 해야 된다는 점.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불필요한 연체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납부, 오토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채는 최소화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알면서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죠. 막상 내가 지금 쓸 돈이 없어져 쓰는 게 크레딧 카드인데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크레딧 스쿼아가 많이 떨어지면서 향후 이 내 크레딧 스쿼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30% 이상이 됐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의 발행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내 크레딧 리밋에 있어서 인크리즈 신용한도를 신용카드 사용하여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계를 늘려받으면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돈을 더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내가 1000달러의 크레딧 카드 리밋을 가지고 있다가 올려달라고 해서 15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1500달러를 다 쓰고 싶어 하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용 비율을 낮추고 싶다면 신용카드 한계를 늘려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출의 비율을 줄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매달 페이먼트를 잘 한다고 해도 30% 절대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신용기록을 항상 점검하는 습관 중요하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신용에 관한 리포트를 받아서 현재의 신용점수와 함께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은 똑같은 이름과 또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인데 크레딧 스코어를 뽑아보기 위해서 소셜 스킬티 넘버를 쳤는데 내가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페이먼트 연체 기록이 6개월이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비위비재에 있었던 것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꼭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용상태의 정보 내용을 보시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면 디스피트를 누르셔서 분명히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연방정보의 승인 아래 이 에퀴펙스와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annualcreditreports.com 한꺼번에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신용을 쌓기 위한 내 방법이나 상황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죠. annualcreditreports.com 자, 그런데 은행에서도 좀 해줍니다. 최이스은행이나 CD뱅크 같은 일부 은행에서는 무료로 신용 리포트 발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레딧 카르마 등의 웹사이트에서도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용 리포트를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게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신용점수 상승의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를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재정적인 목적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제시한 여러가지의 조건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에 내가 동화가 되거나 또 그 모습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용점수와 신용한계초과 사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을텐데요. 이자율, APR에 대한 부분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서명한 약관에 따라서 연이자율이 조정이 요즘에 되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APR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 한 번씩은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크레딧카드, 빌, 페이먼트에 대한 종이를 빌링을 받으실 텐데 여기에 APR이 높아졌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매달 매달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점수를 높이는 일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고 신용사용액을 낮은 순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레딧카드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의 가계살림을 위해서 세이빙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현명함에 따라서 크레딧스코어가 10점에서 50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미국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크레딧스코어, 신용점수 유지를 하는 방법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시는 일들이라도 꼭 조심하시고요.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기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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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기다리쌤